안녕하세요. 나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님의 생각들은 노래 들어주세요. 어머니의 금방지 사랑을 떠나오는데 손잡고 꼭 지어준 눈물 젖은 어머님 반지 내 골치 말라고 건강하게 달라며 쌍립돈도 주신 우리 어머니 세상을 떠나오는데 두려워 자식 기다리시다 눈물과 물 새진 채 하늘나라 가시였나요 어서 오빤지 기다리시다 어서 눈물을 넘치지 존나요 단백스 한글자막 뜻잉 한글자막 섭외 распfin Af Nikon 쇳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는 신분입니다. 어머니의 금방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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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의 형태 어머니의 형태 이제 어머니의 형태였구요 앤벌성으로